지난주까지 저희는 고린도서 7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전체적으로 그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어려운 상황에 있던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먼저 바울의 동력자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후에 전해준 소식을 바울이 듣고 기록한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기 전에 다소 강한 어조로 책망한 것에 대해서 교회가 먼저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발함으로써 갈등 상황에 바울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자신이 직접 가는 것이 교회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보냈냐면 디도를 자신을 대신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도 바울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자기 대신 디도를 고린도에 보내놓고서도 편하지가 않아서 하루빨리 디도를 만나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저번 주에 어떤 것을 살펴봤었냐면 바울과 디도 사이에도 그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디도가 가야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디도를 설득해야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디도에게 너희 교회를 자랑한 일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후회하지 않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 디도는 조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랑을 한 거예요 디도에게 그래 놓고 사도 바울은 내심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하고 있던 차이에 아니나 다를까 성도들이 교회가 회개하자 내 자랑이 헛되지 않았음이 기쁘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지전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울도 사람입니다 그러한 심정을 주시는 거예요 심정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심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정답을 가진 존재를 통해서 답을 딱딱 정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디도에게 한 자랑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떤 자랑을 했겠어요? 바울이 디도에게 자랑을 했는데 그 자랑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미뤄봤을 때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고 디도는 어떻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바울의 마음에서는 그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시가 분명히 심겨졌으며 그렇죠? 그리고 그 증거가 나는 나타났다는 걸 확인했다 나는 그 증거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라는 것을 자랑을 했겠죠 그렇죠? 바울은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디도는 나는 아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는 의견이 디도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저는 아직 그거 확인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대해서 좀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라는 의견이 디도에게는 있었을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나는 그들에게서 분명히 이 복음의 증거를 확인했다 라는 어떤 그런 자랑의 내용이 그들 사도 바울과 디도의 사이에 약간의 의견 차이로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디도가 바울보다 믿음이 좀 부족해 갖고 그렇게 교회를 그런 눈으로 바라봤을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인가 만약에 바울이 디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했다면 디도 너 그런 식으로 교회에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너 내 생각대로 해 그냥 네 생각하지 마 네가 판단을 다 갖다 버려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 이렇게 했으면 디도에게 그렇게 설득하지 않았겠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 셧터 마우스하고 가 그냥 닥치고 이딥치고 가 그렇죠 어떤 면에서 디도는 바울보다 어떤 관점을 좀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교회를 두고 디도에게 자랑을 했다 라는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은 약간 고린도 교회의 편을 드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를 좋게 보려고 하는 그 느낌이 있다고요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변호를 하는 입장에 섰던 것 같이 느껴져요 바울은 그러면 그 반대로 디도는 약간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마치 이제 바울이 변호사였다면 마치 바울이 변호사였다면 고린도 교회에 디도는 약간의 검사와 같은 느낌으로 객관적 증거 이들이 이런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 이런 이런 일들을 봤을 때 조금 더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견이 디도에게는 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바울이 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려고 마음을 먹었는가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디도가 믿음이 부족했다면 안 보냈겠죠 그렇죠 왜 디도를 보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오히려 디도의 그러한 관점이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러한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위해서는 더 적합한 인물로 바울은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물론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고 소망을 가지는 그 믿음은 옳은 믿음입니다 사역자의 바른 심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그러한 문제들 있죠 사도 바울에 대한 약간의 비판의 시각들 이러한 문제들을 객관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그 갈등 속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가게 되면 오히려 너희들에게 편을 가르는 일이 될까 봐 내가 가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디도와 같이 객관적인 관점으로 그들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나갈 사람이 지금 현재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서는 더 필요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자신과 디도의 의견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자기의 판단, 자기의 관점, 자기가 교회를 바라보는 어떤 그러한 기준을 디도에게 관찰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법이야 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히려 사도 바울도 디도의 그러한 관점을 어느 정도 어때요? 존중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또한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실 것인가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사도 바울도 내가 생각한 대로 하면 다 돼 이렇게 하면 다 그냥 일사천리로 되는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교회를 돕는 방향으로 우리가 갑시다 라는 어떤 하나의 그 대의 원칙 속에서 디도가 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디도도 다녀오고 나서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다시 받아들이고 회개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랑이 더 깊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 마지막에 보시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자기의 주장을 자랑하고 내세우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봐 디도 내가 말한 대로 했더니 다 됐지 너 다음부터 내 말 들어 이제 네 말 하지마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옳 내가 옳았다는 것에 근거를 두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한마디로 결과적으로 내 말이 맞았잖아 라고 하는 것으로 근거를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어디에 삼습니까? 모든 근거를 복음에 둡니다 사도바울은 그렇죠? 7장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맞춰집니까? 나는 여러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사도바울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더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오히려 이 구절에서 바울의 어떤 심정으로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너희가 그렇게 회개함으로써 이제 너희를 더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로 말미암하여 나에게 더 큰 기쁨이 넘친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면에서는 자신도 그 전에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죠? 약간의 불안감이 거기에 남아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도 그렇죠? 그들 가운데 어떻게 온전한 신뢰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들 가운데 무엇이 신뢰를 만들었어요? 복음이죠 디도도 교회가 복음으로 말미암하여 변화되는 그 모습에 사랑의 마음이 더욱 깊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디도가 그렇게 마음이 변하게 됐어요? 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 한마디로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하여 디도도 복음의 능력을 확인한 것이고요 복음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확인함으로 말미암하 심지어 바울도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에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옳고 그름이나 방법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하 그 가운데 역사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확인됨으로 말미암하 우리에게 믿음이 온전히 되어 가는 것이죠 사도라고 해서 내가 말하는 게 곧 복음이다 내가 이야기하는 게 다 진리야 라고 주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사도나 교회나 모두 공히 무엇이 그들을 가르칩니까? 복음이 그들을 가르칩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가르치신다고요 복음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하 그들을 가르치신다고요 제가 주일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역사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그 역사로 말미암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게 믿음이라고 주장한다고 그게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조차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내 방법대로 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야 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였던 바울조차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하나하나 경험하도록 하심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시고 소망으로 기쁨을 기쁨을 주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조차 우리는 사도 바울이면 전지전능 온전한 완전한 그런 사도일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사도 바울조차 그 복음의 능력을 하나하나 경험해 나감으로써 그의 믿음도 온전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내 생각이 곧 복음이다 내 판단이 곧 진리야 라고 하는 아집과 교만으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죠 내가 곧 진리야 내 말이 곧 복음이야 라고 하는 어떤 교만, 고집 이것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통제하려고 하고 믿음을 주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판단에 전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아주 눈에 가시처럼 여겨서 어떻게든 자기 발밑의 사람들을 굴복시키지 않으면 아주 성이 차지 않아가지고 자기 성질대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되죠 그렇죠? 이단일수록 그런 일을 많이 하죠 아주 발 앞에 절대 복종 꿇어 엎드리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다 뭐예요? 자기 성질이죠 자기 성질 이러한 일들의 본질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신의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화지를 만든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모든 일의 본질은 다 우상승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당장 모여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만한 아주 강력한 구심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제까지는 모세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늦어지니까 자신들을 강력하게 하나로 묶어줄 어떤 하나의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구심점 그리고서는 여기서 거의 대부분의 지도자들 사역자들이 어디에 걸려나와져요? 이제 내가 금송화지를 만들어서 모으겠다라는 이 시험에 다 걸려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를 결속시켜줄 우리의 결속력을 강화시켜줄 어떤 구실 어떤 명분 어떤 방법 같은 것들을 내놓음으로써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죠? 흩어짐을 면하자 어디서 나옵니까?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어디서 나와요? 바벨탑 사건에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성을 높게 쌓음으로써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스스로 뭉치자 바벨 금송화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바벨이라는 것은 괴시로까지 뭘 상징하고 있냐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쌓아올린 모든 문명과 권력과 명분과 모든 방법들 지혜들 지식들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형상화된 것이 바벨입니다 이것이 게시로까지 동일하게 한 가지를 상징하고 있어요 인간이 도시를 만들고 국가를 만드는 이유도 다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쓸어버리겠다 인간의 손으로 쌓아올린 그 어떤 것이라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돌 위에 돌이 하나가 쌓이려면 사람이 들어서 쌓아야 되잖아요 그 모든 인간이 자기 힘으로 이루겠다고 발버둥친 그 모든 노력을 쓸어버리겠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곧 진리다 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것은 결국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바벨의 벽돌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고요 금송화지를 만드는 재료 중에 일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이단 단체와 같이 생각을 사용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단 단체들은 생각을 사용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사실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지도자들이 통제하기 편하려고 그렇죠 그러면 지도자들은 생각을 사용 안 하겠습니까 그 누구보다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하는 것이 그런 이단 단체들입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대로만 하면 다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단 단체들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생각을 사용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중앙집권체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단체가 자기 생각으로 일원화돼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생각은 다 하지 말아야 되고 내 생각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 바울이 그런 식으로 일합니까 바울이 그런 식의 지도자예요 니들은 다 생각하지 마 니들은 뇌 빼 그냥 다 내 뇌만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니들이 뭘 하냐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 니들은 니들 대신에 내가 생각해 줄게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저희 모두가 이것이 바로 귀신의 교묘한 속임수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얻는 저희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이것이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절대로 자신의 판단을 어떤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맡긴다거나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귀신의 가르침에 빠지는 이유예요 수요일 날 원로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각 사람을 가르쳐서 온전함에 이르게 합니다 성경은 각 사람을 가르쳐요 한 사람을 가르쳐서 그 사람을 따르면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이 성경의 복음의 말씀이라고요 어떤 온전한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패혁한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오히려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불완전하고 패혁함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고 자꾸 다른 사람 주관자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번주에 제가 사도행전 육장을 보면서도 교회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강력한 성명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폭발적인 부응을 겪었죠 초대교회가 그 직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여전히 육장으로 넘어오면서 뭐가 나타납니까 인간의 연약함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뭔가 교회 가운데 나타난 그 문제를 사도들이 12명이나 되는 사도들이 자신들이 결정한 원칙에 의해서 집행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밀어붙입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사도들은 성도들이 스스로 뽑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의 살림이 꾸려지도록 하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육장 잘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이 스스로 뽑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의 살림이 꾸려지도록 하는 것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요 사도들이 지금 사도들조차 자신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사소한 것까지 다 관여해서 내 판단대로 해야지 교회가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까 전혀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연약함을 한마디로 사도들 본인도 알고 있다고요 인정하고 있다고요 자 무엇이 연상됩니까 이거 보시면 성도들이 스스로 뽑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의 살림이 꾸려지게 하는 이 모습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어떤 면에서 사도행전 4장에서의 유무상통하는 모습 서로 재산을 공유하는 이 모습은 뭐가 연상이 돼요 공산주의가 연상이 되죠 근데 6장에서 곧 어디로 나갑니까 민주주의로 나가잖아요 맞죠 4장에서는 약간 공산주의와 같은 모습이 이루어지다가 곧 6장에 넘어오면서 민주주의와 같은 제도가 생기기 시작했다고요 그렇죠 자 교회의 제도는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면 인간의 부족함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아야 할 대원칙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제도의 원리와 목적이 무엇이냐 입니다 그러면 초대교에서 처음에 성도들이 모든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어떤 사람도 이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니겠죠 무엇이었겠어요 그러면 별코 이러한 것들이 어떤 사상 이렇게 하면 돼 방법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이상적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죠 아니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모두 자원하여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받은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사도들의 발 앞에 재산을 둔 거라고요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상적인 사회가 이룩돼가지고 교회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사상과 주장으로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라고요 그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이상적인 선한 의도와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어땠어요 그조차 한쪽으로 치우치는 결과를 가지고 오죠 그렇죠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해도 이런데 사상적으로 하면 더 잘못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은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한마디로 자신들의 판단에만 의존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과 기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자연적으로 그냥 좋은 마음에 아주 선한 의조와 행동으로만 그렇게 막 하는 것들이 결국은 다 누구한테 집중이 돼 있어요 지금 사도들한테만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 일이 그렇게 형평성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사도들에게 올 그 원망으로 말미암아 정작 그들이 힘써야 할 말씀과 기도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일곱 집사를 성도들의 손으로 직접 세우게 만듭니다 너희들이 합당한 사람 일곱을 세워서 이러한 일이 교회의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도 디도의 증거를 통해서 회개하죠 사도바울이 직접 가서 회개시킵니까 사도바울이 직접 가서 헌금 연보 막 집회해가지고 막 걷습니까 그들이 지금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열매를 얻은 것에 대한 기쁨이 누가 해서 그렇게 되었다는데 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누가 와서 해야 된다 얘 중점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와서 해야지 그래야지 능력이 일어나 보금의 능력이 보금 그 자체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보금 그 자체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바울도 기뻐하고 도도 기뻐한 거예요 보금이 일을 하시는 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래가지고 언제 일하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과 우리 각자의 행암을 모아 모아서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교회 일은 사회 일보다 빠르겠습니까 늦겠습니까 늦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일을 하는 데 목적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막 너희들 손으로 일곱 명을 세워라 그러면 그들 가운데서 아주 의견일치가 팍 돼가지고 일곱 명 딱 세웠겠습니까 거기에도 이런저런 각자의 의견들이 대립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저마다 자신의 뜻과 의견을 주장하는 일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마음이 좀 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시험에 드는 사람도 심지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어느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각자를 통해서 복음이 온전하게 능력이 발휘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행하고 계시는구나 를 각자의 심령 속에 증거하기로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의미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탁월한 판단력으로 이렇게 쫙 이끌어 나가면 모든 게 그냥 일사천료로 해결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 것이 우리 믿는 이들이 가져야 할 합당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와 시험을 우리에 앞서서 누가 겪었어요? 초대교회가 겪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사실은 이 초대교회에 겪었던 이 문제들을 잘 읽고 교훈을 삼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이들과 같이 이렇게 혼란을 그렇게까지 깊이 안 겪어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다 이미 다 이렇게 문제들을 겪어서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를 사부가 자세히 이렇게 다 다 가르쳐줬잖아요 교회에 우리도 사실은 동일한 문제를 다 겪고 있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겪은 그 교회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을 이미 가르침을 가르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방법은 무엇입니까? 복음 밖에 없다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 선명히 드러날수록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던 어두움들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혼란들이 물러가고 교회가 그로말미아마서 한걸음씩 복음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뭐가 발전해가지고 그게 복음으로 한걸음이 발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각자의 심령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조금씩 조금씩 어둠이 물러가고 혼란이 물러가는 것이 교회가 복음으로 한걸음씩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교회가 제도적으로 수행해야 할 첫 번째 목적을 8장에서부터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자 7장까지는 바울과 교회 사이에 있는 관계 디도와 교회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 바울과 디도의 관계 속에서 왜 복음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고 증거하고자 하시는가 이것을 7장에까지 말씀을 하셨다면 8장에서부터는 그 앞에서 벌어진 그 모든 일들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8장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연보의 원리와 목적 굉장히 뻔한 결론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서 증거되고 나타나야 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연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보라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에서 복음이 실제로 어떤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연보입니다 사도행정에서부터 그렇죠? 들이죠 연보의 연자가 버릴 연이에요 보는 도울 연이고요 무슨 뜻입니까? 버려서 돕는다 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버리는 거예요 내가 버림으로써 돕는다는 의미가 연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자신을 버려서 남을 돕는다 자신을 버려 남을 도운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비워 우리를 부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다시 말해서 교회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듯이 구제입니다 구제 여기서 구제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어려운 사람을 물질적으로 돕는 것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물질적인 구제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시면 이 사등경 6장에서도 누가 주로 구제의 대상이 되냐면 과부입니다 과부 왜 과부가 이렇게 구제의 대상이 되느냐 그것은 그 시대에 사회에서 가장 약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과부였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는 지금처럼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웠던 시대였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는 것은 경제적인 수입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라고 하는 이 존재는 스스로 생존하기가 거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과부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약성경에서도 율법에서도 보시면 계대결혼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형제를 통해서 자손을 얻도록 하는 법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그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함으로써 그 과부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 계대결혼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대전서에서 보시면 이 과부를 구제하는 내용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디모대전서에 보시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젊은 과부는 재가를 해라 라고 건면을 합니다 시집에 가서 남편과 함께 새로 시작을 해라 그러면서 주로 구제 명단에 올릴 사람들은 나이든 과부로 해라 이런 건면을 합니다 디모대전서에 보시면 4장인가요? 5장인가요? 디모대전서 네? 5장 네 디모대전서 5장 초반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60세 이상의 과부만 명단에 올려라 이런 건면이 나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뭡니까? 헌금이 어떻게 구제에 사용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세심하고 주의 깊게 다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조건 어려운 사람은 다 도와줘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 이 디모대전서 5장에 의하면 구제 헌금이 부정수급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는 얘기죠 충분히 젊은 과부들은 결혼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데도 교회의 짐을 지움으로써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참 과부를 돕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짜 도와야 될 사람을 못 돕고 말하자면 젊은 과부들은 결혼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면 결혼을 해서 살아라 교회의 짐을 지우지 말고 그렇죠? 고린도전서 16장에서도 헌금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근을 만난 예루살렘 교회를 헬라 지방에 있던 교회들이 돕도록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이 와서 아주 세게 그냥 작정 헌금 지폐를 한 번 밀어붙이면 제일 효과가 좋지 않겠습니까? 동기부여를 빡 해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런데 오히려 그린도전서 16장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내가 가서야 하지 마라 헌금을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구제를 한다는 그 헌금조차 오늘 기분 좋으니까 한턱 쏠게라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 특별한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 그거는 내가 하는 거죠 내 기분대로 나 오늘 은혜 받았네 기분인데 한 번 쏠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내 것으로 남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받은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매주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권면합니다 그렇죠? 매주 너희가 모일 때 모아라 물론 매주 하는 헌금도 어떤 명목을 위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매주에 드리는 습관이 믿음이 되어야지 순간의 기분이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단기간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교회의 구제와 이 모든 제도들은 오늘 한 번 기분 내가지고 한 번 돕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매주 내가 받은 은혜대로 예배의 일부로 드리는 거예요 헌금은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그러면 이제 매주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일부로서 드려지는 헌금이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그 모아진 헌금이 사용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사용되라고요? 너희가 정한 사람에 의해서 그렇죠? 맞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서도 일곱 집사를 통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헌금이 드려지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매주 매주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이고요 그 모아진 헌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정한 사람에 의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원리라고요 근본적으로 예배의 일부예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의 발 앞에 드렸다는 것이 사도가 하나님과 동급이라서 사도에게 바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바쳤겠습니까? 성도들이 사도의 발 앞에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사도가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성경에도 이것은 사도나 성도나 공의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조차 내가 바치는 어떤 정성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어떤 마음 이것에 의해서 내가 나에게 뭔가 따라오는 보상을 바라고 드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것을 바치니까 저에게 축복을 내려주셔서 한 세 배만 저에게 드린 만큼의 세 배만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왜 드립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연보와 은혜를 혼용합니다 연보라고 했다 은혜라고 했다 그래요 그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드리는 연보와 너희가 받은 은혜가 같다는 거예요 은혜가 입력되면 뭐가 출력된다고요? 연보가 출력된다고요 은혜가 입력되면 연보가 출력된다고요 바울은 절대적으로 이것을 원칙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희 은혜 받았으면서 입 싹 닦아 다 내놔 그렇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바울이 너 은혜 받았지?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으면 내놔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너희가 마땅히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의 자원함으로 그렇죠? 첫 번째 연보의 원칙은 자원함입니다 자원함 목적은 뭐예요? 구제 연보의 목적은 구제 원칙은 자원함입니다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눔이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너 왜 이렇게 인색해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너 죽인 주는데 인색하게 주지 마 이런 요구가 가능한 요구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복음의 은혜가 임했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사도가 이미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교회들에게 그 은혜를 이루라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제부터 인색한 사람 있으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교회에도 몇몇 제도들이 있습니다 전도회 교육부 또 운영위원회와 같은 제도들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어요 제가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제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이 모든 제도의 목적이 뭐예요 구제입니다 구제예요 구제 교회 제도의 첫 번째 목적은 구제입니다 어떤 구제예요 형평성 있는 구제 형평성 있는 구제를 하기 위해서 교회 제도가 생기기 시작했다고요 주변의 소외된 지체들 어려운 성도들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만들어서라도 갖고 와야 돼요 우리는 도와주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만들어서라도 관심하고 돕기 위해 있는 것이 제도라고요 전도회고요 교육부고요 운영위원회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발전시키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제하자고 있는 게 제도예요 단지 그것이 우리의 그냥 개인적인 좋은 마음으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제도로서 우리의 빈틈을 메꾸고자 함이 제도를 우리가 가지고 운영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걸 잘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전도회도 모여서 회의하시고 교육부도 모여서 회의하시고 운영에도 모여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 주제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려운 성도죠 잘 안 나오시는 분들 관심하고 어떻게 관심을 해줄 수 있을까 서로 얘기하고 그런 자리가 제도입니다 그렇죠? 맞죠? 네 그것이 첫 번째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교회에 가지고 있는 제도의 목적이다 이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모두 연약함도 있고 또 여전히 빈틈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서로 관용하고 이해하고 인내함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할 진정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보완해 나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깨뚫어보고 완벽하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무리 단심 목사라고 해도 저도 운영위원회와 전도회의 사역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렇죠?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 함께 우리에게 미처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소한 부분들까지도 서로 동역하고 성도를 섬기고 나누기 위한 것이 우리가 함께 해 나가는 우리의 믿음에 발걸음 드리고 또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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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